스읍 팀 컴패 드라이버 하얀 푸션 축산기 핵분열 배터리 축산기 초강문 병현 퉁 퉁 퉁 퉁 퉁 퉁 래퍼 눈알키기 음 나날 이거 진짜 개도답 사명제급인데 그래도 조각축전기는 빨리 떴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 부채 만드는 카드 안 나오면 탑돕진 탑돕진 얼알 빙하 물음표 카드 헐 헐 밤박 탑돕 쇼끌 무채만들은 크리아를 빼고 돌아오네 모닥불에서 뭘 선택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네요 한숨 푹 차면 되는 것인데 왜 이걸 고민하는 걸까 복제 포션 또 전기 지금 파워는 넘치는데 파워 오버웰밍 디 아주 피를 침이네 그냥 저거 그것이 결함이니까 파워 오버웰밍 펀쿨 디 펜타브레프 뭐 그렇게 없네 한숨 한숨 이 우리 아이디 아니 뭐야 서지 편향을 따로 주면 어떡해요 같이 줘야지 못 뗐다 편향이 먼저지 왜 형질? 스네코도 괜찮았을 것 같기는 안 돼 차가수리 구체 만드는 칼을 넣어야 되는데 방금 못 먹었다 구체 만드는 오한 나왔네 하하 쓸데없이 파워 카드는 잘 나오는 느낌? 연막탄 번개 구체 파워가 더 많아 뭐야 왜 나오다 끊겨 랩 다시 들어 보자 버그인가 랩 하하 찌개 하하 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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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와씨.. 개고생 계셨네 잠깐만.. 루에켓샘 그리고 미친 전기좀 한마리에좀 전기좀 한마리에 쳐 들어가라고 꽃샘추위 오리알코 칼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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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좀 잡아 제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킹전기가 쩐. 타워 많아도 너무 많다. 아 이런 미친놈. 쩔? 타워 많음. 마침내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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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안 돼? 아 안되나? 오른쪽에 좀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아 디펙트 캐핑 이 시간에 진짜 아니 좀 한마리 좀 때리면 안 돼 야 진짜 건 걔 같네 아니 한마리만 쳤으면은 쉽게 이기는 걸 갖다가 타겟팅 안되는 게 그지않은 아이 뭔 개꼽네 왜 디펙트는 타겟팅이 안되지 이펙트에 열받으라고 이펙트에 열받으라고 이펙트는 화 안나요 화는 내가 나요 일제사경 왜 형들 악위저금통만 봐도 고고 고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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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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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연타만 조심하면은 펜터그래프에 있는게 얼마나 다행이지 아 죽였네 향으로 좀 볼걸 델팽이야 뭐 냉기순보하면 대단하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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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 절은퉁 밀집 깎는 도라에랑 게임하기 힘들다 이런 빛은 향로 스택 쌓아야 되니까 일단 맥기 빨리 없어야 되는데 아니 전기 빨리 없어야 되는데 이런 빛은 이줘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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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